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두근 법무부 장관이 참 그래도 위안을 많이 주는데 아직 본질적이고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똑똑하네요. 똑똑하니까 머리 회전이 빠르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과격하지 않게 아주 언유도 잘 쓰고 짧고 단호하지만 상대방이 말문이 막힐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참 잘하네요. 이재명 사건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범죄수사입니다. 짧지만 아주 단호하네요. 그래서 제가 똑똑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당 의원이 김건희 사건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두근 신임 법무부 장관이 되받아 치면서 이재명 사건을 지휘해도 됩니까? 의원님 제가 이재명 당대표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켜가지고 제가 지휘하면 됩니까? 김건희 사건을 입에 올러내렸던 사람이 입 다물었겠죠. 한방 맞은 거죠. 그렇게 말싸움에서 똑똑한 사람들하고 패기 있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올바름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로 붙으면 이런 게 딱 당하는 거죠. 제가 이재명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입을 딱 다물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재명 사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으로 하면 확실하게 뭡니까? 조직에 할까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뜨끔했던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월 19일 경기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류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류 의혹 사건 수사 등을 놓고 설전을 벌렸다. 김회재 의원은 검찰 출신입니다. 검사장 출신입니다.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는가라고 한동훈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검사장 출신이니까 검사 세계를 잘 알죠.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박범계 전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많이 한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 출신들이었죠. 추미애 씨가 여러분들 수사지휘권 행사를 했고 제 기억에는 박범계 씨도 수사지휘권 행사를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한동훈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당대표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해도 되겠냐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머쑥해 가지고 김혜재 여수시을 출신의 지역구 의원이 검사장 출신이 법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똑똑한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도 한 방을 먹였네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뒤에 말이 참 멋지네요.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방어망을 딱 친 거죠. 그러자 김혜재 의원이 법대로 하라 이렇게 했네요.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승윤 등 친정권 검찰에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간 파헤친 사건이 바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이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정부 질의에서 김혜재 의원이 검사장 출신이고 1962년생이 되구면요. 순천고등학교를 나왔고 연세대학 법과대학을 나왔고 제가 한동훈 장관보다 검사를 더 오래 했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말라 하노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말라 하노.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검사생활에서 박그릇 수가 한동훈 장관 당시보다 많다 이렇게 김혜재 의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공식적인 수상에서 국회의원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질의응답을 하는데 내가 당신보다 검사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하면 그냥 털딱이라는 이야기를 받는 거죠. 김혜재 의원은 검사장 출신이다. 김혜재 의원은 이어서 검수완박에 대응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의원 300명이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게 만든 것인데 왜 장관 혼자 아니라고 얘기하냐. 한동훈 장관이 논의 과정에서 중이 아니라 뭐뭐 등으로 만들었을 경우는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는 것이 충분히 논의됐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위임 범위에 따라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똑바로 했네요. 어쨌든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 이런 말싸움에서 또 밀리지 않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김혜재 의원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싶어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1962년생이고 전남 여천군 출신입니다. 순천고등학교를 나왔고 연세대학교 법대를 나왔고 지역구가 여순씨 어린 초선의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여수월 국회의원 김혜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비교적 사전투표 조작이 아주 덜했던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공병호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기 이전에는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그런 선거 사기는 일체 없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전남, 전북, 광주는 전 지역이 아니지만 상당 지역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이동한 것이 선거 데이터로 확인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병호 TV를 통해서 공개했던 지역은 바로 전라남도 목포시의 박지원 의원이 출마했던 지구 전북의 정동영 의원이 출마했던 전주시 지역 그리고 이스트항공으로 유명한 이상직 의원 이상직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은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표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분명히 이쪽도 표가 이동했었구나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여수시갑, 여수시얼 이런 지역들도 그냥 선거 데이터를 보면 직관적으로 아, 이 사람들이 표를 이동시키는 그런 흔적이 있구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김회재 의원은 여수시얼입니다. 여수시얼.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래프는 아닙니다. 이것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수가 이동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거의 전 지역에서 여수시얼 전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마이너스 값을 기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은 플러스 값을 기록하는데 물론 두 군데는 예외입니다마는 아주 그 수치가 큽니다. 큰 지역이 사전동, 서전동, 사전시전동입니까? 무슨 동입니까? 시전동, 쌍봉동, 여수시얼의 둔덕동 이런 데서는 7.5% 플러스 7.8% 플러스 7%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제야 전문가에게 의뢰하게 되면 정확하게 몇 표가 이동했는지를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죠. 바로 그 옆 동네인 여수시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군데 빼고 거의 모두가 플러스인데 무려 18%의 차이 값이 나옵니다. 여수시 값지역의 섬삼면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8%, 17.6%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빼기. 이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프만 보면 워낙 많이 해가지고 무소속의 이용주 의원도 후보도 많이 빼앗겼네요. 두 사람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주철연 의원이 가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은 공병호TV에서 이미 많이 보도해드렸던 전라남도 목포시의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여기는 민생당의 박지원 후보가 출마했고 이것은 제야 전문가 분석을 해서 결과가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한규원 후보, 민생당의 박지원 후보, 정의당의 윤소아 후보가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7만 4,007표 가운데 각각 15%씩 이렇게 빼앗깁니다. 표수는 크지 않지만 5,296표가 표가 이동한 거죠. 김원희 후보한테 5,296표가 더해지고 황규원, 박지원, 윤소아 후보께서 5,296표가 이렇게 빼앗겼기 때문에 총 이동표수는 5,296 곱하기 2죠. 한 10만 4천표 정도가 이동한 거죠. 이런 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회재 의원도 검사장 출신으로 폼을 잡고 다니지만 그래프가 이렇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 다 남아있는 것이고 선거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컴퓨터에 돌리게 되면 박지원 의원처럼 이렇게 얼마나 표를 가져갔는지가 그대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성한 데가 없는 거죠. 투표를 따지게 되면. 다 이런 것을 입 다물고 그냥 깔아 뭉개고 그냥 침묵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그래도 조금씩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짐승들이 사는 사회도 아니고 짐승들이 살면 되겠지만 짐승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 이 조작을 한 걸 두고 또 부실관리 선거 무슨 부실관리 관리부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냥 거짓말이 그냥 보통 명사가 돼버리고 거짓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롱과 여러분들 지탄과 모멸감의 대상이 되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김혜재 의원도 손을 댄 겁니다. 6시을. 내일 한번 부탁해가지고 몇 표나 훔쳤는지 몇 표나 이동했는지 내일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제하전문과 함께 SOS를 보내가지고 한번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원 의원은 세 명이 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5%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총 45% 이동해가지고 그게 총 만 표 이상 정도로 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상대적으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 사전투표 조작은 덜했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에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거나 낙선시켜야 될 후보자가 출마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 수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지금은 이제 가술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선거 데이터가 충분히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ают 이야기를 질문 대로